한, 두세 달다 달어 와 아 이 갬성 양자야 술 먹자 이번 섬유소는 북산도 남드문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대문시장에 왔고요 제가 오늘 갬성 죽이는 곳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2년 전에 남대문시장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 구로 너무 괜찮아가지고 여기 남대문시장 오면 가끔 한 번씩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영업시간이 불규칙해가지고 먹기가 쉽진 않아요 오늘은 성공해야 되는데 남대문시장은 진짜 외국인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열었다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었습니다 저기 영업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접시만 주세요 분위기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아 멍게 철이라 오동통하네 멍게가 해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소주 있어요? 소주 한 명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자연상 이건 한 잔 먹고 시작해야지 치얼스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이 갬성 멍게는 사실 초장 찍을 필요 없어 해삼 치얼스 달다 달아 달다 달아 비리지 않고 달달해요 이거 먼저 드세요 할머니 한 4시부터 여는 거예요? 4시부터 7시 정도까지? 가끔 안 계시던데 언제 쉬시는 거예요? 가끔 안 계시던데 언제 쉬시는 거예요? 가끔 안 오지게는 막 추울 때는 안 나오고 추울 때 안 나오고 한 개월에 안 나오고 쉬는 요일은 따로 없으세요? 요일 쉬는 요일 이거는 너무 추워 내 맘에 나요 컨디션 안 좋으시면 쉬시고 서울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? 남대문시장입니다 치얼스 소주 금방 먹네 지금 10분도 안되는데 5천원치만 추가해주세요 10분도 안되서 다 먹어서 이거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술로 딱 한 잔 남았습니다 치얼스 한 잔 남았어요? 이거 화훼예요 베리 딜리셔스 딜리셔스 하하 해삼 해삼 멍게 멍게 초장 안 주셔도 돼요? 초장 안 주셔도 돼요 조금만 주세요 찌깍찌깍찌깍 셌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면 돼요 5천원씩 추가했는데 양이 꽤 괜찮네요 최여 каким 아 이 갬성 구입 좋다 치얼스 치어스 아쉬워 요거 끝 진짜 순삭이다 순삭 분위기가 좋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? 한복판에서 어머니 저도 계산할게요 다 먹었어요 계산하려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5분도 안 돼서 해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대문시장 오시면 한 번쯤 경험해 먹는 것 이런 갬성 경험해 먹는 것 엄청나게 먹게랑 해삼 그게 그 맛이지 사실상 이런 갬성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여러분들 오면 이런 갬성 한번 느껴보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 알려드릴게요 여기 남대문시장 2번 게이트에서 기업은행 있구요 여기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바로 있어요 2번 게이트에서 한 50m 정도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떡볶이가 또 맛있거든요 여기 떡볶이 하나 먹고 갈게요 고생공물 치워왔어요 고생공물 치워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묵은 다 두다 하나 컵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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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만두 하나 먹고 갈게요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만두 하나 먹고 갈게요 섞어서 주세요 다섯 개 네 여기는 튀김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만두랑 단무지는 너무 잘 어울려 고기만두 고기만두 김치 역시 이 집의 원탑은 튀김만두 역시 이 집의 원탑은 튀김만두 가 인마 줄거 없어 가 너 꽝 좋다 너 짜식 류딜넘바 사전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